스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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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해줘야 돼 일로 안으로 안으로 뚫어 안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 갑자기 태어 태어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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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 겉무소 아니야 아.. 어떡하지? 템이 없어 이제 더이상 치료도 없고 네 일단 섹션을 빠져나오면서 쟤네들도 간 거 같아요 없어 없어 어? 발 앞에 있거든요? 한 마리 밖에 없어요 아 아 일단 보급이 무조건 필요하다 지금 네 일단 의인은 지금 살았어 아니 여러분 낮은 종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린 그렇지 않아 우린 뼛속까지 뼛속까지 방송이야 알았어 편하게 방송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방금 우리 총알이 없어진거야 총알가 있었으면 다 죽였죠 내가 스나를 못쌌잖아 스나를 그쵸 스나 있었으면 그냥 아장났지 그냥 스탑스탑스탑 아 저기 다른 애들이네 네 다른 애들이야 아 그럼 여기 가는게 더 빠르겠다 로그를 해도 되냐니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한테 그러지마 원하지 않아요 로그들 출동 준비한대 우리 다 잡았는데 이제 템 다 뺏기는거 아니야 아 아 그 미션은 재미가 없어요 다크존에 생존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무한 노가단은 안합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의미없는 노가단 어 어 빨리 빠지길 잘했다 응응응 다크존에 뭔가 유저들도 있고 생존감 있는데 미션을 다시 어려움으로 깨는거는 진짜 노가단 같은 느낌이 너무 강해요 자 아 됐다 아 아 한숨 벌리고 아이템 보내실거 있으세요 지금 팀 좀 봐야겠는데 네 한번 보세요 엘리트에게 주는 데미지 증가 27% 치명타 데미지 아 하필이면 경기간총 데미지가 붙었네 흐흫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괜찮아요 바로 가도 되겠어 아 오케이 어 근데 이거 좀 우리 많이 밑으로 내려온거 아닌가 지금 4까지 4.. 5에요 어 아 우리 5네 네 다시 다시 갑시다 네 잠시만요 나갈까 그냥 여기 나가서 돌아갈까 아 그럼 템 다 없어지나 네 템은 다 없어지죠 그럼 어쩔수가 없네 여기서 가야겠네 일단 지하입구를 오해 지하입구 있는데 한번 가보실래요? 아니요 오로지 온리 6? 온리 6 아 온리 6 오케이 제일 하드한것만 오케이오케 하드생존으로 유튜브분들도 약한거 원하지 않아요 오케이오케 하드항 하드 하드항상 하드하게해서 자 그러면은 왜 저기 왜가 저기 찍혔지 이번에 지하로 가볼게요 으응 자 여기 찍어줬습니다 갑시다 오케이 헬기장 위로 오라고 서버 달라서 못만나요 어 어 총소리 총소리 난다 바로 왼쪽 트세요 네네네 들켰어요 왜? 이게 왜 들키냐 갑시다 그냥 네 그냥 무시하고 갑시다 어 무시해도 네네 어어 전방 얘네는 잡아야될것같은 이 정도는 잡읍시다 네 아 아 시원하다 시원해 어 겁나 뛰어온다 겁나 뛰어와 헤드 데미지에 딱 나오잖아 얘들아 역시 저격이야 뭔소리야 뭔소리야 어우 깜짝이야 아 아 지금 다른 파티도 타고있어요 어 진짜 순간 놀래라 이거 뭐야 이거 저기야 아 터렛 터렛이구나 빨리 침마르세요 오케오케 침말르자 침말르자 다른 파티 어어 아아 아까 놀래라 한대 또 안쓰기 조심하시구요 얘네 일부러 지나가거든요 앞으로 어 흐를수도 있어 흐를수도 있지 오케 거의 전쟁터치 안했구나 난 여기서 돌격 소총만 써야지 아 곤쪽쓰세요 차라리 얘네들 다 잡은션들 아 그래그래그래그래 어 권총도 데미지 3천나오네 야 이건데 잘못하면 이거는 쏘겠는데? 엄폐 위치가 비슷해서 얘네들도 약간 일부러 안잡는거 같지않아? 아니야 열심히 쏘고있어 열심히 쏘는거 확실해 얘네들 우리도 열심히 쏘는척하긴 해야돼 쏘는척해 쏘는척해 어 잘못하면은 야 야 우리도 열심히 하고있어 그래 애들아 좀 잡아봐 서로 전부다 다 권총쓰는거 아니야 지금 어 그렇지 야 이렇게 잡았는데 템이 스킨 따위가 나오다니 뭐야 그렇지 이렇게 침을 발랐는데 템이 안나오다니 아니다 이거 필요없어 칸만 차지하고 치킨 뜯으면서 본다고? 그 치킨 내려두세요 무슨 치킨 드세요 무슨 치킨 먹습니까? 슈넬 슈넬이 뭐에요? 슈넬치킨 몰라요? 뭐야 그게? px에 파는거 아 그래? 몰라 어떻게 슈넬을 모릅니까? 핵구르맛 핵구르맛인데 할인먼 이런겁니까? 아 아니면 치킨 치킨 그냥 완전히 갈아마신거? 그냥 갈아있는거? 그냥 할인 같은 느낌? 순살 느낌 나는거지? 아 나 치킨 너겟 중에 가른거 나 제일 싫어 나 진짜 의심병 도자가지고 닭모가지 간 거 같아가지고 닭머리랑 closed 예전에 골든바라 골든바? 몰라요 저는 학교때 많이 까먹었거든 아이고 summar 씨와 닭 아 고맙습니다 신즈님 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아리 아리아리 아리가또 어디가셨어요 이스터즈님 저 여기야 잡습니까 쟤? 당연하죠 우리 가는길을 막고 있는데 오케이 크 명대사다 우리 가는길을 막고 있는데 약간 약간 방언인줄 알았어 방언이 아 오늘 도전형 죽었겠네 오 죽겠다 66인 날씨가 봐야되는데 내가 죽겠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시구요 네 어 불 붙나? 안붙네 아마 서버에서 다크존 6에서 이러고 다니는 놈이 있을까? 없을 것 같은데 그치?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없어 우리 우리처럼 이러고 다니는 놈들이 없어 다 전부다 다 인판 이러지 지금 6 들어왔나요 저희? 네 아 그러네 갑시다 6고 이제 지하래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잠깐만요 네 기존에 네비 찍은것 좀 지워야겠다 됐어요 오케이 한번 펄스 한번 써보고 있나 없나 보고 인레이스 어우 어우 피쳤네 개맞다 바로 있다 소위 그러네 보스만 딱 빼먹어도 괜찮은데 이거 보이지가 않아 어 이거 얘 우리 못봐서 어 이거 이득이네 오오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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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빼빼빼빼빼빼 이스터진 빼빼빼빼 어 나이스 힐링 이거 여기 우리 다리 아작 냅시다 다리 위험해 이스터진 조심하시고 어 바로 앞에 있어 이거 너무 너무 바로 앞이야 야 근데 정말 다행인게 길어 사가지 길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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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여기서 다리만 때려 다리만 때리고 정말 다행인게 얘만 딱 빼가지고 정말 다행이다 그치 네 얘만 이렇게 딱 빼면 얼마나 이것도 이득이야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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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셨네 불 붙이세요 아이트 1 없어 없어요? 어 눌러봤는데 없어 더 빼야돼 아이트 2 써볼게 네 아니다 나 저기 뭐야 아니다 나 저기 뭐야 물 마실게 아 오케이 물도 좋죠 와 너 여기까지 오니? 와아 어 누웠어 누웠어 어어어 어어어 어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제발 도마 대체 으악 틱틱틱틱 이스터진님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안 돼 안 돼 뒤로 빼 이스터진이 이스터진이 같이 다 죽는거야 아냐아냐 티 썼어 티 썼어 으악 이스터진이 개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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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터진이 이스터진이 복단이야 도망가아 으악 이후후 후후후 자 잠깐만 사고기 너무 길어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거의 잡았어 됐어 아아아아아아 아 마지막 이거 괜히 눌렀다 아아 너무 기분냈다 아아 조졌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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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.. 야! 여러분! 디비전 다크존 6에서 단둘이 거의... 어. 둘이서 거의 진짜... 한순간 긴장 긴장 놓으면 가는거요 한순간 긴장 놓으면 가는거요 우리는 컨셉 아니요 이거는 이거 진짜 리얼이오 나머지 애들 정리해 합시다 자 잠시만요 펄스 대기시간이 있어서 노란색 템이 안나오네 진짜 잘 안나와요 보라색도 좋긴 한데 지금 나오는 것도 내 템이 구려서 게이드 어 이득이네 나이스 여기가 좀 좋은데 여기 자주 와야겠는데 여기가 하나씩 이렇게 먹기가 좋네 네 바로 있어요 어디요? 여기 와 이 와중에 이걸 설치한거야 어어 방패 방패 네 근데 방패 오케이 총알이 없다 그냥 돌격소 총 쓸게 얘네도 어차피 뭐 약하니까 네 아 아 이 이십 이삼십마리 잡아야 두세개 나온다고요? 노란색 템이 이게 하얀 되가지고 그래요 지금 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깨는거에요 지금 이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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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일로오세요 마모님 네 바로 뒤로 오심되요 템을 드세요 우와 잠깐만 잠깐만 이거 지금 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다 템이 너무 많아서 문제다 좀 쓰레기들은 다 버려야겠다 네 한 개 더 있습니다 와 이거 까기만 하는데 보라색 템이 나와요 아 다같이 말껄 아 이건 아니다 그럼 여기도 얼추 정리는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를 갑시다 하나만 더 탑시다 하나만 더요? 오케이 이번에는 다 레벨 5짜리? 어 이거 라스트 아니요? 우리 끝까지 여기 우린 무조건 최고로 가는 거야 6로 오케이 오케이 일단 보급 한번 받고 네 보급 이거하고 내가 이제 방종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일단 안전캠프로 갑시다 아까운 안전캠프로 갑시다 네 나오시고 네 안전캠프 갔다가 그 잡고 핵이 올리고 어 오케이 욕망은 사람을 움직이는 근원이 되지 무슨 만화 보셨어요? 대사가 아주 그냥 어? 거의 뭐 어? 명언이신데 이거 무슨 만화 보면 그런 데잖아 이스터진이 네?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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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또 또 이상이야? 어 아냐 아냐 어 다리 다리 왜 저래 저런거 어디서 봤지? 저런 다리 다리 버기 버기 아 버기 아 미친 하하하하 버기 아 추억 돋네 버기 저러고 다닐 때 진짜 예전에 원피스 볼 때 아 저 새끼 어떻게 이겨 저거 사기다 무슨 애니메이션 처음에 무슨 저런 놈이 나와 이 만화 이거 오래 못 가겠네 그랬는데 개쓰레기 지금은 또 왕기 하하하하 근데 여기서도 노란색 템 나오네 네 나오긴 나 별로 좋은게 없어서 그렇지 어 이거 좋다 살까? 뭐야 어떤거요? 저격소통 데미지가 1300이 더 어울려준다 저격총이요? 네 나 나랑 완전 템이 다르네 근데 왜 같이 보는데 템이 다를까 그러고 보니까 됐어 하나 더 갑시다 네 일단 메일을 찍어두고 응 벌써 한 파티가 다 다 제끼고 왔냐 아 진짜 우리 열혈팬분들 항상 챙겨주셔서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힘이에요 진짜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일단 메일을 찍어놨는데 네 네 신즈님하고 jtjt님 방송 그만두실때 이제 아프리카 그만두실때 저한테 아프리카 쪽지 하나 보내주세요 예 한강물 대피로 갈라니까 바로 네 황강물 대피로 갈라니까 여기 뒤에 또 있네요 필요없어 이거는 필요하실거 같은데 후기형 화기 모드 이것만 좋아야겠다 사실 다 먹으면 좋은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치 자 내려갑시다 이제 파밍하러 갑시다 네네네네 일로 축하할 수 있나? 아 여기 있구나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두얼가니에 어 두얼가니에 다크전 최고레벨 보스 그..풀이기 크으으아..사람 매달은 것 같아 이게 시사하는게 크구만 이게 어..이게 꽤나 큰 시사함이 있어 이게 어.. 잘 만들게 잘 만들었어 어 잘 만들었어 어 잠시만요 왜요 왜요 디비전 장비 디비전 장비? 네 기술 장비 우와 뭐 이런게 있냐? 이것도 재료에요 네 같이 먹어진거에요 가까이만 가도 돼요 내일 디비전 업데이트 한대 아 내일은 디비전 일찍부터 키던지 해야겠다 템 드랍률이 좀 올려줬으면 좋겠는데 음 내가 볼때는 다크존이 뭔가 패치될 가능성이 큰 것 같아 이제 스토리나 그런건 없는 것 같고 이제 스토리나 그런건 없는 것 같고 얘네들이 이제 할게 다크존밖에 없거든 관리를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 앞에 보스 게이드 어 이게 왼보스야 왼보스 어 게이드 아 나 못맞췄네 근데 야 이 미친 어 맞았다 맞았다 머리가 안맞네 머리가 안맞아 어 이 터진 왜그러세요 전 돌아가야되요 이거 저랑 다른 방향으로 잡을까요 네 살아서 볼 수 있겠어요 우리 우린 언제나 할 수 있었어 우린 언제나 할 수 있었어 기억해 어디서 쏘는건지를 모르겠네 가만있어 가만있어 와 이걸 또 바로 반응하네 이상보다 많았구나 애들이 아니 뭔가 이상한 연패가 야 얘 뒤에 눈이 날렸어 와 이거 진짜 이 방패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잠시만요 쫄타구 좀 잡고 지금 어그로 저한테 끌렸어요 보스 마무리쪽으로 한 마리 가고 있어요 한 마리요? 왓다리 왓다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어 다 어그로가 전부 다 과무님한테 가있어 지금 네 이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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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지금 어리버리깐다 어리버리까거든 지금 한 명 한 명이 또 그리고 왔네 뭐라구요? 그쪽에 칠 수 있죠 어어어어 각이 안나오는데 해볼게요 네 지금 저 딴거 보고있어가지고 여기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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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긴 왜 엄폐가 안되냐 어 뭐야 아 된다 야 잡았다 끝 우리 왼쪽에 또 왔어요 보스? 아니요 템이 근데 왜이러냐 아 이거 우리가 깠어야 했는데 아 템 까비다 이거만 먹어 어어어 어 뭐야 어어 여기 미친 아니아니 이 스터디 살려 살릴 수 있어 아 이 스터디 내가 버티되니까 죽여 그렇지 와 저 자식 저거 와아 이걸 또 파밍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저거 도끼질을 안해 저거 하여튼 이게 방패가 짱이야 이 게임은 다 정리했나? 아뇨아뇨 더있어요 오케이 39다 이제 잠깐만요 한마디 남았거든요 지금 네 어 바랍게있네 됐어 아 뒤에도 있구나 보라색템이 응 나도 하나 떴는데 아 이벤토리 가득 찼어 하나 보낼까? 보내야되지 않을까요? 어 보내고 가는게 낫겠는데 그쵸? 어 보냅시다 이거 바로 이송지점 바로 앞에 있어 지금 버틸 수 있겠죠? 가봅시다 이스터즈님 네 우린 언제나 옳아 우린 언제나 버틸 수 있어 그쵸? 이스터즈님